나갔던데 나... 진짜 뻥 터지는 거예요?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소민 누나 대신 했을 때 에이 야 진짜 마인드 뭐야 네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하고 싶대 아 진짜 막고 싶은 거야? 터질 수도 있고 왜 막고 싶으니? 난 좋은데 하우터가 네 자리를 터지는 자리로 뜰 건데 거의 그럴 거 같은데 이거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터지면 터지는 거잖아 고생하셨죠? 네 네 이 정도 돼요 네 이렇게 돼요 숨 참아야 돼 둘 셋 둘 셋 안 좋네 안 좋네 안 좋네 야 멋있다 뭐 아 멋있다 아 느낌이 왔었어 내가 왔었어 느낌이 착착착착착 아니 알겠지 ㅋㅋㅋㅋ 와 лег MARK 아 멋있다 29